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여야 대표 회담이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치국 이병주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여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냉랭했었는데 회담이 굉장히 빨리 잡혔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2.2%, 국민의힘이 31%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7%포인트 가까이 떨어지고 민주당은 5%포인트 넘게 오른 건데요. 이 기관 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건 지난 5월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광복절 논란과 민주당 막판 전당대회 효과 등이 반영됐다, 이런 설명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과의 회담으로 이런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회담으로 반전을 꾀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라면 한동훈 대표보다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게 좀 더 우선순위 아니었을까요? 그런 일부 시각이 있었고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 취재해보면 정치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누구든 상관없이 만나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실제 정부의 태도 변화나 실효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을 만나야 하지 않겠냐,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잠깐만요.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한동훈 대표가 실권자는 아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점을 부각하려고 영수회담도 동시에 제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두 대표 모두 각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죠. 윤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안이라는 인식은 물론 한 대표는 한 수 아래라는 걸 보여주려는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수도권 한 재선 의원도 이 대표와 한 대표가 맞붙는 상황에 대해 유불리가 없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길게 보면 이 대표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대표 측은 이런 해석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다라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2기 지도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도부에 소신있게 레드팀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레드팀 역할을 예고했던 정봉주 후보가 결국 탈락하면서 그야말로 찐명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 1기 이재명 지도부에서는 친문으로 분류되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주로 주류 의견에 날을 세웠었습니다. 비판적 토론이 일상화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놓쳐선 안 됩니다. 그래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과도 전략적 연대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소신있게 반대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대표의 입김이 더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려 섞인 지적이 당 내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민주당 한 중진위원 취재해보면 레드팀이랄 게 따로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의 비판적인 언론 보도나 이런 게 나오면 지도부도 결국은 다 심도 있게 지켜본다는 설명인데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레드팀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에게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당내 통합 이슈가 가장 먼저 꼽힙니다. 가깝게는 정봉주 후보도 있었고요. 길게는 친명 친문강 갈등도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2기 지도부는 일단 오는 22일 양산 평산마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당 통합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축사에서 배타적인 행태를 배격해야 한다면서 일극 체제를 비판한 적 있잖아요. 거기서 일부 야유도 나왔었고요. 이 만남도 참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만남도 참 궁금해집니다.